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보베이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보베이 말을 자신의 진영까지 가져오면 승리하는 간단한 전략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 인데요 보드판은 5x5 형태로 되어 있구요 양쪽 가장자리에 자신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말인데요 말 5개씩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없을 때는 바두가리나 뭐 똑같은 5개의 말을 준비해서 하면 되구요 가운데에 놓는 보베이 말 입니다 그럼 선 플레이어는 자신의 말 하나를 움직입니다 직선이나 대각선 다 가능하구요 한번 이동하게 되면 끝까지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마를 움직이겠다 자 첫번째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직선으로 자 선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동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베이 말 한번 이동하고 자신의 말 이동을 합니다 선 플레이어는 처음에 보베이 말은 움직이지 않지만 자신의 말 한번 이동한 다음에 상대편부터 보베이 말을 이동시킵니다 한 칸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 한 칸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진영 쪽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보베이 말이 자신의 진영에 들어오게 되면 승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말 이동시킵니다 자 직선으로 끝까지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상대 플레이어 역시 처음에는 말만 이동했지만 이 다음부터는 보베이 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말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가면 안되니까 자 이렇게 끌고 와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말 이동시킵니다 자 대각선으로 끝까지 쭉 자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 플레이어 역시 보베이 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말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 플레이어 자 이런식으로 당기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파란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런식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자신의 그 턴에 보베이 말을 자신의 진영 쪽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되구요 또 한가지 방법은 상대방이 턴인데 보베이 말을 움직일 수 없게 한다면 그것도 승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빨간색 플레이어 했구요 자 파란색 플레이어의 턴인데 보베이 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파란색 플레이어의 패배가 됩니다 자신의 턴 시작시에 보베이 말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보베이가 무슨 뜻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자 구성물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게임 자체가 규칙도 간단해서 쉽게 플레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구요 이 보베이 말을 이런 보석말 대신에 작은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것을 이용해서 플레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해서 승리한 플레이어가 먹는 그런 룰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과 관계해서 예를 들어서 소중한 것, 의식주다 뭐 그런 것 관계된 것을 주제로 해서 그거를 세 개 모으면 승리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주제로 바꾸어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쉽냐 그거는 아닌 거구요 생각보다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보베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Beautif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